복팔분 복팔분이면 무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뱃속을 팔알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복팔분이란 단순히 조금 덜 먹는 일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몸은 영혼이 기거하는 집입니다. 배불리 먹고서는 맑은 영혼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소식이 건강에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소식하기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소식뿐 아니라 무언가를 절제하기도 한 가지에 집중하기도 어렵죠. 스마트폰만 켜면 소비를 부추기는 너무나 많은 광고와 정보가 쏟아지고 예전보다 더 자극적이고 맛있는 음식들도 넘쳐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절제하는 삶, 소식하는 삶을 선택하려면 큰 용기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소식하고 절제하는 삶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절제의 성공왕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미지노 남부쿠의 소식주의자입니다. 책 앞날개에 있는 저자 소개 읽어드릴게요. 미지노 남부쿠 그렇게 보리와 콩으로 1년을 보내고 절에 가는 길에 다시 관상가를 찾아가니 칼에 맞아 죽을 관상이 없어졌는데 큰 공덕을 세운 모양이다. 라며 축하해 주었다. 남부쿠는 여기서 스님이 아니라 관상가가 되기로 뜻을 굳힌다. 그때부터 3년간 이발소에서 일하며 두상과 면상을 3년간 목욕탕에 떼밀이를 하며 전신상을 3년간 화장터 임부로 일하며 뼈와 골격을 공부했다. 그 이후로 단식과 폭포 수련 등의 어려운 고행을 한 결과 사람의 운명은 식에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마침내 그를 존경하는 제자들이 3천명이 되었고 황실의 사랑을 받아 종호의의 벼슬도 받게 된다. 그의 관상은 보잘것 없었다. 키도 작은 데다 입은 작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으며 코는 낫고 광대뼈는 붉어져 있다고 본인 스스로 기록했다. 보기 드문 빈상이었지만 음식의 절제에 따라 운명이 바뀐다는 큰 깨달음에 따라 매일 보리 한옷빵과 채소 한 가지만 먹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 결과 말년에는 가옥과 일곱차의 창고를 가진 부자가 되었다. 그 당시로는 비교적 장수에 속하는 7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미지노 남부쿠는 적게 먹는 것이 건강은 물론 운명까지 좋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운명을 넘어 관상까지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음식을 먹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본능이잖아요. 음식을 절제할 줄 안다는 것은 본능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매일 먹는 음식을 조금은 부족한 듯 조절할 줄 아는 것은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고 그것이 곧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이며 결국 그런 삶의 태도가 운명까지 바꿔놓는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200여 년 전에 쓰인 책이라 시간의 간극이 좀 느껴지는 표현들이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그런 표현들이 무색할 정도로 저자의 깊은 통찰과 지혜가 가득한 책입니다. 문득 내 삶에 절제가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시 읽으면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저와 같기를 바라면서 미지노 남부크의 소식주이자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관상을 타고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물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듯이 관상도 그러합니다. 그 사람이 매일 먹는 식사의 양에 따라 그 사람의 부와 명예와 수명 그리고 미래의 운명까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든 육체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노동의 내용에 따라 식사량의 정량이 정해져 있고 신체의 크기나 노동의 강약에 따라서도 식사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젊거나 많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가 매일 섭취하는 식사량의 다소에 따라 운명의 기륭이 결정됩니다. 옛날 선인들의 격언 중에 하늘에 녹이 없는 사람은 출생하지도 않으며 땅에 뿌리 없는 풀은 도단하지도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은 누구라도 하늘에서 주어진 일정한 식사량이 있다는 뜻입니다. 일정량의 식사량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30년에 걸쳐 과식하고 폭식하는 사람은 30세를 살고 100년에 걸쳐 절제하고 소식하는 사람은 100세를 산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욕심을 내어 먹는 사람은 하늘의 법칙을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 음식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음식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룡은 모두 음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두려워할 것도 음식이요 신중해할 것도 음식입니다. 식사량이 적은 사람은 관상학적으로 불길한 관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운세가 좋습니다. 나름대로 축복받는 인생을 보내며 젊어서 죽는 법이 없는데 이러한 사람은 말년에도 기란 법입니다. 식탐이 심하고 지나치게 많이 먹어 과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관상학적으로 길상을 가지고 태어났다 해도 젊어서부터 몸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뱃속을 팔알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다. 하루 3개의 식사를 항상 대식하거나 폭식하는 사람은 관상이 길상이라 하더라도 운세가 일정치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욱 공공에 빠지고 부자라 하더라도 가세가 기울게 됩니다. 관상이 흉한 데다가 폭식까지 하면 죽고 난 후에 들어갈 관도 못 구할 정도로 가세가 기운다는 사실을 각오해야 합니다. 중국 고서에 복팔분이면 무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뱃속을 항상 팔알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폭식과 대식을 경계하는 말이니 꼭 명심해야 합니다. 미식 또한 과식이나 폭식과 다름이 없습니다. 세 가지 모두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맛있는 음식만 골라 먹는 사람은 비록 관상이 길하다 해도 운세는 흉합니다. 미식하는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부와 명예는 물론이거니와 집안 자체가 몰락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미식을 하게 되면 뼈 빠지게 평생 고생만 하다가 자식에게 비까지 남겨놓고 비참하게 죽는 법입니다. 제철에 나오는 음식을 진중하게 기다리지 않고 그 계절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기를 쓰고 즐겨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관상이 복상이라 해도 제사 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물며 빈상인자가 이런 습관을 가지면 행방불명이 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제철 음식이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숙이 덜 된 것을 맨 처음 먹겠다고 식탐을 부리는 것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무엇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그 마음을 상가십시오.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몸을 시원하게 하는 과일과 채소가 좋고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공물이 사람의 몸에 제격입니다. 식탐을 버리고 자연의 법칙을 겸허히 따르십시오. 논어에는 공자의 음식관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자의 불가식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대학자인 공자다운 식생활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곡식과 채소처럼 검소한 음식을 먹는 것을 조식이라 부릅니다. 항상 자기의 생활 수준보다 낮은 정도의 조식을 실천하는 데 힘쓰십시오. 관상이 빈상이라고 해도 언젠가는 재산을 모으고 늙어서는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되며 질병 없이 천수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조식을 실천하여 장수를 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검소한 음식도 많이 먹는 것을 경계하라. 하루 새끼를 검소한 조식으로 소식하는 사람은 악상에다 빈상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부와 명예와 건강을 누리며 자손에게 그것들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찬이 변변치 않은 조식을 하더라도 그것을 폭식하고 대식하는 사람은 말년에 크게 흉하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노동이 심한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도 예외가 됩니다. 하루 새끼 식사의 양과 질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관상이 나쁘더라도 부와 명예와 장수를 누리게 됩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으므로 말년에도 기란법입니다. 주역에 군자의 이신 언어절 음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언어를 신중히 하고 먹는 음식을 절제한다는 뜻입니다. 입이라고 하는 기관은 음식이 들어가고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출입구를 잘 조절하는 것이 부와 장수의 핵심입니다. 모든 다툼의 원인도 입에서 생기고 인간의 덕도 입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식사의 양을 엄격하게 정해서 절제하는 사람은 지금은 비록 관상이 나쁘고 가난하더라도 조금 늦게라도 그의 상응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특히 말년에는 모든 일이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운세도 기란법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마르고 약해 보이지만 속이 단단하기 때문에 병에 걸려 고생하는 일 또한 없습니다. 생각과 달리 근육형과 비만형은 단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수하는 사람은 대부분 겉보기에 마르고 약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근육형과 비만형의 체형을 가진 사람은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역에서는 그 이유를 수라는 말로 답하고 있습니다. 수라는 말은 부수적으로 따른다는 뜻입니다. 강해 보이는 것들은 모두 부러움에 부속되고 부러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은 비록 지금 길상이라고 해도 운세는 흉한 법입니다. 무슨 일이라도 성취할 것 같으면서도 성취되지 못하고 평생생활이 불안정하며 말년에는 더욱 나빠집니다. 식사가 불안정하면 삶 자체도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주역에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지나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이나 식사 시간을 불규칙하게 하는 것은 모두 과도한 욕망의 표현입니다. 주역에서는 과도한 욕망의 결과 깊은 우물이나 어두운 무덤 속에 빠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큰 사업가라 할지라도 야반도주하게 되고 낯선 타향에서 비명 행사하게 됩니다. 식사량이 들쑥날쑥하면 거린이 되기 쉽다. 소식을 하면서도 식사량이 일정하다면 이것을 식록이 온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힘든 노동을 한 후에는 많이 먹게 됩니다. 또한 동네 잔칫집에 가면 진귀한 음식을 보고 식탐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급박한 상황에 처하면 그 사람의 본질이 나타난다고 옛 성현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식탐을 부려 함부로 먹어치우면 대부분 정서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서 항상 흔들리는 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부동심이라고 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으십시오. 먹을 때마다 흔들리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비록 관상이 좋고 초기에 간혹 성공을 하더라도 결국 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식가에다 식사시간이 불규칙하면서 식사량까지 들쑥날쑥하면 정서가 불안정해서 신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큰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사람의 몸은 영혼이 기거하는 집입니다. 집이 무너지면 영혼이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형식이 내용을 만들고 내용이 형식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소식을 실천하면서 식사량이 일정하고 식사시간까지 규칙적인 사람은 몸과 마음이 함께 굳건한 법입니다. 영혼이 굳건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기 마련입니다. 배불리 먹고서는 맑은 영혼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재산을 많이 가진 자라 할지라도 대식과 폭식을 일삼으면 재산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나는 그런 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거린이 되어 길거리를 배회하는 왕년의 부자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의복도 식사도 흐트러진다. 귀인에게는 식이 있고 소인에게는 식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품이 훌륭한 귀인은 식사도 규칙적이고 소식하는 데 반해 인품이 천한 소인은 대부분 불규칙하게 먹고 폭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귀인은 음식을 통해 천명을 얻고 소인은 음식을 통해 병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식을 실천하면 천한 태생이든 흉한 관상이든 스스로 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식하는 사람이라 해도 소인이 있고 귀인이 있습니다. 옷과 장식이 화려한 사람이라 해도 소인이 있고 귀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식하면서 항상 외관이 검소하고 깨끗한 사람 중에 소인은 없는 법입니다. 평생 먹을 음식을 100년에 나누어 먹으면 100년을 산다. 수명이 길고 짧은 것은 그 사람의 인상과 골상으로만 판단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그 사람이 평소 어떤 식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면 백발백중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관상을 볼 때에는 먼저 식사에 관한 것을 질문해야 하는 법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나올 때는 반드시 평생 먹을 양만큼의 식복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식하고 폭식하면 수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먹을 양을 30년 만에 다 먹으면 30을 살고 100년 동안 나누어 먹으면 100년을 살게 됩니다. 음식을 다스리면 운기가 따라온다. 원기가 왕성하다는 말에서 기라는 것은 오장육부의 활동 능력을 말합니다. 당연히 원기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의해 좌우됩니다. 따라서 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기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의 양과 종류를 일정하게 하고 시간을 엄격하게 정하지 않으면 사람의 원기가 세퇴되고 하늘의 기운 또한 세퇴됩니다. 식을 정하는 일을 모든 것의 근본으로 삼으십시오. 식이 정해지면 기도 스스로 침정되고 기가 침정되면 마음도 스스로 다스려집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만이 천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지만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은 모두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신중하게 처신하고 절제하면 나이 들어 흉악의 운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젊어서 식탐을 부려 과식을 일삼았다 하더라도 중년부터 3년을 절제하여 소식을 실천하면 노년의 병들어 굶어죽는 악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식탐을 부려 폭식하면 악한 관상으로 변한다. 대풀이하여 말하지만 식은 생명의 근본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을 일정하게 정하여 규칙적으로 행하는 것을 보통 식을 정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인상, 골상, 수상 등에는 원래 기룡이 없습니다. 상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저작거리의 관상가들을 멀리하십시오. 관상은 하늘의 이치와 만물의 이치를 반역할 수 없습니다. 그 이치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원리입니다. 만물이 변하는데 어찌 관상인들 변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소식을 규칙적으로 행하면 악상이 선상으로 바뀌고 식탐을 부려 대식하고 폭식하면 선상이 악상으로 변합니다. 이때 소식의 기준은 옛날부터 복팔분으로 정해놓았습니다. 복팔분이란 뱃속을 팔알만 채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조금 더 먹고 싶을 때 젓가락을 놓는 것입니다. 나는 복팔분보다 복육분을 주장합니다만 이것은 현자의 경지라서 실천이 무척 어렵습니다. 우선 복팔분을 실천하십시오. 복팔분이란 단순히 조금 덜 먹는 일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복팔분 하듯이 모든 사람을 겸허히 대하고 모든 일에 조심한다면 부하 명예가 어찌 다른 곳으로 도망가겠습니까? 설사 부하 명예를 얻지 못한다 한들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 책에서 내가 말하는 속뜻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뜻을 잘 알지 못해 나는 안타깝습니다. 식탐을 부려 대식하는 사람이 병을 앓기 시작하면 식욕이 떨어져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식으로 절제해온 사람은 병으로 앓는 일도 없고 앓는다고 해도 먹지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대식하는 사람은 하늘이 내려준 식록이 바닥났기 때문에 일찍 죽습니다. 생명이 있어도 먹지 못하는 상태로 오래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소식하는 사람은 하늘이 내린 식록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불빛이 꺼져가다가도 다시 살아납니다. 식록이 닿을 때까지 절대 일찍 죽는 법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사례를 평생 수없이 보았습니다. 배부르게 먹는 것은 목숨의 관역에 화를 쏘는 일이다.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절제함이 없이 대식하고 폭식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영양분이 많은 땅에 자라는 나무나 비료를 많이 준 농작물과 같이 힘든 상황이 되면 쉽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람도 검소한 조식으로 소식을 실천하면 장수하는 관상으로 변하는 법입니다. 이런 하늘의 이치를 무시하고 대식하고 폭식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관역으로 해서 화를 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모두 마음이 미천한 탓입니다. 지나친 것은 모자란만 못한 법입니다. 세상에는 귀한 사람이 적고 미천한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미천한 사람들은 배고픔을 채우고 혀를 즐겁게 하는 수단으로만 음식을 생각합니다. 이것을 인면수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있으나 몸은 짐승과 같다는 뜻입니다. 네 발 달린 짐승은 이리저리 쏟아내면서 허겁지겁 먹는 일만을 즐거움으로 삼기 마련입니다. 사람도 이와 같다면 인면수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부자가 적고 가난한 사람이 많은 것도 이와 똑같은 이유입니다. 봉황은 물 이외에 다른 것을 먹지 않는다. 전설 속의 새인 봉황은 물만 먹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대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비나 참새는 그들 나름대로의 음식이 있습니다. 그대는 아직 작은 새에 불과합니다. 봉황처럼 큰 새는 음식을 많이 먹지 않고 함부로 먹지도 않습니다. 그대가 흥모하는 저 봉황새는 물만 먹습니다. 작은 새는 무엇이든 먹습니다. 곡식이나 벌레나 열매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과 소와 말의 똥까지 무엇이나 먹습니다. 뱃속에 음식을 가득 쑤셔 넣은 새는 멀리 날 수도 없고 높이 날 수도 없습니다. 뱃속이 피어야 맑은 정신으로 먼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대는 어찌 모릅니까? 그대는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 함부로 먹기 때문에 봉황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대의 생각과 먹는 일은 모두 참새와 같습니다. 어찌 참새가 봉황의 깊은 뜻과 삶을 안다고 말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커다란 부와 명예를 이룬 사람은 모두 절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물 한 방울 불씨 하나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항상 정신을 맑게 유지합니다.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 항상 소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자들의 훌륭한 옷과 집이 부럽다고 탐하지 마십시오. 그들처럼 절제하지 않으면 당신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복록수, 즉 복은 행복이고 록은 재산이며 수는 장수를 의미합니다. 행복과 재산과 수명을 오래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음식을 엄중히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러나 그 이전에 그대의 마음을 엄격히 관장하기를 당부합니다. 마음을 엄격하게 하면 음식도 자연이 엄격하게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음식은 마음인 동시에 임금과도 같은 것입니다. 복록수, 즉 행복과 재산과 수명은 절제의 신하들입니다. 따라서 그 임금인 음식의 절제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의 흥망성세는 임금에게 달려 있습니다. 임금이 절제하고 엄격하면 그 나라는 흥하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임금이 엄격하지 못하고 방탕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인 음식을 절제하고 엄격해하면 행복과 재산과 수명은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재산이라는 것은 하늘의 것이므로 누가 어떻게 쓰더라도 돌고 돌면서 하늘 아래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먹어버리면 똥오줌이 되고 사라집니다. 식탐을 부려 대식하고 폭식하는 것은 덕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 소홀히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단축시키고 자기 목숨을 단축시키고 재산마저 잃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복록수를 바란다면 음식의 절제가 그 시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과 가난과 비명행사는 대식하고 폭식하는 교만하고 사치스러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음식을 절제하여 소식을 실천하면서 매일 덕을 쌓아가는 사람 중에 실패한 인생을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대가 절제한 음식들은 10배, 100배가 되어 하늘과 땅 사이에 차고 넘치게 되므로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면서 입신출세를 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늘의 이치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또한 관상법에서 말하는 기륜과 관계가 없습니다. 먹는 것의 사치를 부리지 않고 절제하면 관상과 상관없이 흥하게 될 것입니다. 부자는 미식으로 수명을 단축하고 빈자는 조식으로 수명을 연장한다. 먹는 것이 최상의 즐거움이라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장수는 큰 공을 세우는 것이 최상의 즐거움이오 농민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논밭을 늘려 큰 수확을 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대장장인은 뛰어난 기술로 낙과 호미를 만들어 인정받는 것이 즐거움이고 장사꾼은 장사가 잘되어 돈을 많이 벌고 유복해지는 것을 최상의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그대는 이와 같은 즐거움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대가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면 혀와 입을 즐겁게 하는 음식으로 대식하고 폭식해도 좋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앞과 뒤가 있고 성과 후가 있기 마련입니다. 절제하고 삼가서 먼저 입신출세의 즐거움을 느낀 다음 그에 따라 유복한 생활을 통해 음식을 즐기는 것이 순서입니다. 처음부터 먹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가난의 고통이 주어지는 법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이치이고 만물의 이치입니다. 입은 먹는 것이 들어가는 입구인 동시에 변수의 입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입을 통해 들어간 음식을 밖으로 토해내면 더럽기가 똥오줌과 마찬가지입니다. 식탐을 부려 대식을 하고 싶어질 때는 먼저 그 음식이 똥오줌이 되는 것은 그것을 상상하십시오. 그래도 먹고 싶으면 실제로 밥 한 그릇을 변수에 버려보십시오. 아무리 짐승과 같은 자라 할지라도 음식을 변수에 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제하지 않고 폭식하는 것은 매일 음식을 변수에 버리는 것과 같이 무서운 일입니다. 더욱이 혈을 만족시키는 음식을 많이 먹는 행위는 자기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임금과 벼스라치들은 대대로 수명이 짧은 반면 먹을 것이 없는 산촌사람 중에 장수하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소식하면 품격이 갖춰지고 품격 있는 사람은 소식한다. 관상은 변한다는 것이 내 관상법의 근본입니다. 산도 변하고 강도 변하거늘 그대는 어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려 하십니까? 관상에는 실상이 있고 무상이 있습니다. 나 또한 그 사람의 얼굴에서 기륭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품격이 변하면 관상도 변합니다. 품격이 변하는 가장 큰 요인이 음식의 절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품격이 없으면 기분에 따라 음식의 양이 들쑥날쑥 변하게 마련입니다. 품격이 있는 사람은 식탐에 휘둘리지 않고 음식을 소식으로 일정하게 유지하게 됩니다. 역으로 음식을 소식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면 저절로 품격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소식이라는 형식이 품격이라는 내용을 만들고 품격이라는 내용이 소식이라는 형식을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늘의 도리를 알고 실천하면 부와 명예 그리고 천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식욕이 없으면 먹지 않는 것이 대자연의 법칙이다. 식욕이 없는데도 일부러 먹는 것은 대자연의 법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몸이 아파서 식욕이 없는 것은 먹지 말고 휴식을 취하라는 대자연의 명령입니다. 몸이 아파 식욕이 없기도 하지만 항상 배불리 먹고 있어 식욕이 없기도 합니다. 밥 세 그릇을 두 그릇으로 줄이고 두 그릇을 한 그릇으로 줄여 보십시오. 맛있게 느껴질 뿐 아니라 식욕이 절로 나는 법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절제하는 사람은 진수성찬을 절대 부러워하는 법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절제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반찬이 부실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절제함이 없어 음식이 목에까지 차올라여 성에 차는 사람은 산에 진미라 하더라도 맛없게 느끼는 법입니다. 따라서 음식은 배를 채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질병 없이 살기를 원하는 자는 뱃속의 팔할을 채우는 복팔분을 원칙으로 하고 백세까지 부하 명예와 천수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뱃속의 육하를 채우는 복육분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선의 경지입니다. 뱃속이 덜 차면 식곤증도 없고 식사 후에 뒷맛이 좋아 기분이 상쾌해지는 법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음식을 탐하는 마음이 강하여 대식하고 폭식하는 자는 도둑줄이 나쁜 질 알면서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자와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잠시 후에 죽을 줄도 모르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날벌레와 같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운을 탓하지도 말고 관상을 논하지도 말라 나는 운이란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다고 말합니다. 나는 또한 운이란 별이 뜨고 별이 지듯이 끊임없이 돌고 돈다고 말합니다. 운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잡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러나 운이란 것은 항상 준비된 사람만이 잡을 수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움직이는 운을 잡기 위해서는 음식을 절제하고 소식하면서 음덕을 쌓아야 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쌓는 것을 음덕이라 합니다. 음덕을 쌓지 않고 운을 공짜로 먹으려는 조급한 마음으로는 운을 잡을 수 없습니다. 남탓과 세상 탓을 하는 사람은 운이 코앞에 나타나도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주역에 거상위 불교 제하위 불우 라는 말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원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하늘의 뜻인 천리이고 낮은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도 하늘의 뜻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교만하게 행동하거나 낮은 자리에서 원망하는 것은 천리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천리를 역행하는 자는 절대 운을 자기 것으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설사 운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해도 손에 쥐기도 전에 달아납니다. 땅에 태어난 이상 운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땅에 태어난 이상 운이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본래 태양의 빛을 받아 몸과 영혼이 태어납니다. 태양의 빛은 쥐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몸속에서 운동하며 순환합니다. 그 순환하는 것을 운이라고 합니다. 순환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운은 바로 목숨입니다. 그래서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하거나 천한 것을 막론하고 인간은 하늘에서 운명을 받고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늘로부터 받은 천운이 다하기 전에는 목숨도 끝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하늘의 빛이 그 사람에게 머물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하늘의 빛이 그 사람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죽음으로 가고 있다고 해도 아직 하늘의 빛이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죽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운이 없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태양은 새벽에 동쪽에서 떠오르기 시작하여 잠시도 쉬지 않고 땅의 모든 만물에게 생명의 빛을 주면서 하늘을 돕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에 일어나서 지극정성으로 일하고 태양이 지는 시간에 잠자리에 누워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고 하늘의 이치입니다. 자연의 이치에 따르면 그 사람의 운세는 차차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오늘 탓하지도 말고 관상을 논하지도 말기 바랍니다. 밥그릇의 크기를 줄일수록 부와 장수의 크기는 늘어난다. 봉황이 물만 먹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이 내려준 밥그릇의 크기를 줄일수록 부와 장수의 크기는 늘어날 것입니다. 밥그릇의 크기를 줄인다고 당장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밥그릇의 크기를 줄인다는 것은 절제함으로써 하늘의 이치에 따르겠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고백한 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나는 그것을 3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3년을 실행하면 마음이 충분히 가라앉아 안정을 이룹니다. 3년이 지나면 그것이 몸과 마음의 깊이 각인되어 흔들림 없는 지표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부와 명예가 따라옵니다. 그 순간부터 부와 명예가 따라오지 않아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부와 명예가 따라오지 않아도 흔들림 없는 마음의 평화가 온다면 부와 명예가 뭐 그리 중하겠습니까? 그러나 저의 이런 뜻을 아는 제자는 흔치 않습니다. 밤에 일하면 가난해지고 늦게 일어나면 단명한다. 남들 자는 시간에 일을 한다는 것은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성공한 사람 중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을 나는 평생 보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세상도 조용해서 일의 능률도 오르는 법입니다. 새벽은 태양의 운행이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새벽과 손을 잡고 일하는 것은 대자연의 이체에 순종하는 것이므로 대자연이 큰 복을 내릴 것입니다. 아침에 늦잠자면 가난해지고 일찍 죽게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직업을 탓하지 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을 꺼려하는 당신을 탓해야 합니다. 밤은 어두워서 음이라 하고 낮은 활발해서 양이라 합니다. 그대가 그대가 양을 양을 탓하든 음을 탓하든 모두 당신의 몫입니다. 하늘을 원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은 항상 내가 운이 좋았다며 자기를 낮추고 실패한 사람은 항상 운이 나빴다며 남탓 세상 탓을 하는 법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예외되는 경우를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실현에 맞닥뜨렸을 때 그릇이 큰 인물은 의심하지 않고 더욱더 분발하여 끝까지 정진하기 때문에 마침내 천하에 그 명성을 날리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그릇이 작은 소인배는 신중함이 없이 의심하고 하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지 못하여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언제나 세상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하늘을 탓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본인의 고군분투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돕고 남이 도왔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운이 좋았다고 자신의 성공을 겸손하게 감춥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저작거리에 미천한 사람들은 운이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운이라는 글자는 원래 돈다라는 뜻입니다. 길하거나 흉한 모든 일들은 자기의 겸손한 마음가짐과 절제하는 행위에 따라 돌고 돌면서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또한 운이라는 말에는 보상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기의 일시적인 쾌락이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으로 보상하는 법입니다. 또한 운이라는 말에는 운반하다 거둬들인다는 뜻도 있습니다. 평소 자기가 행한 일이 비록 작은 선행이라도 이것을 차침 쌓아서 부하 명예로 거둬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운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다거나 나는 운이 나빠서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운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혈색을 보면 그 사람의 운이 보인다. 음식이 분명 신체를 양육하는 근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음식을 절제하여 소식하면 오장육부가 튼튼해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장이 좋아지면 신체가 건강해져서 기가 스스로 열리는 법입니다. 기가 열릴 때에는 운도 스스로 열리는 법입니다. 기에 따라 운이 열리기 때문에 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식과 폭식을 하게 되면 장이 나빠지고 기가 무거워집니다. 배가 너무 부르면 육체와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그대는 느끼지 못했습니까? 나는 허황된 논리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가 무거워지면 기색이 침체되어 혈색이 어두워집니다. 혈색이 밝지 않으면 운이 열릴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대는 혈색이 어둡고 관상이 험악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직접 절제와 소식의 생활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은 깨닫는 것만 못하고 깨닫는 것은 실천하는 것만 못한 법입니다. 중국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운명 개선법인 개운법이 있습니다. 운을 여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개운법에서는 항상 입을 굳게 다무는 것이 좋은데 종이 한 장 들어갈 정도로 입을 벌리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입은 모든 재앙의 출입처이기 때문입니다. 개운법에서는 항상 족하다는 마음을 갖고 인생을 비관하지 말고 노여움을 없애라고 합니다. 음식을 절제하여 조식으로 절도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철저히 지키면 어떤 흉상이나 빈상이라도 3년 내에 운이 열린다고 해서 개운법인 것입니다. 매일의 음식에 식탐을 부리지 말고 절제하여 소식하십시오. 또한 입을 굳게 다물고 노여움을 갖지 마십시오. 흉상이나 빈상은 세상 탓이 아니라 자기 탓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운이 열리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는 진리도 없고 신도 부처도 없는 셈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일은 절대 일어나 일어나 않습니다. 종을 치고 북을 치면 소리가 나는 것처럼 진리는 단순하고 정직한 법입니다. 만일 내가 하는 말이 틀렸다면 나 미즈노 남부쿠는 천하의 역적이자 사기꾼입니다. 미즈노 남부쿠의 소식주의자 읽어드렸습니다. 미즈노 남부쿠는 말합니다. 뱃속의 음식을 가득 쑤셔나온 새는 멀리 날 수도 없고 높이 날 수도 없다. 배부른 상태에서는 확실히 정신도 막지 않고 뭔가에 집중하기 어렵잖아요. 소식하는 삶이 곧 절제할 줄 아는 삶이고 절제한 다는 것은 나의 정신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결국 소식이 내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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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